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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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올라가서 어 어 어 아 좀 멀다 다리 올려라 왼발을 배까지 올려야 돼 지금 오른발 하나도 안올리고 멀다 캐사노 어떡하노 올려 오른발 올려 있다 오른발 무릎 있는 데까지 올리면 되겠네 아이 저 나사 같은 거 꽂아 놓은 거 저 면치먼지 저 어떻게 꽂아요 저거 보통은 위에서 아예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와 완전히 90도인데 어찌 내려오나 겁이 났어 저 박아가지고 박은 게 저만큼 빼주면 좀 큰일 나는 거 아이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계속해서 그게 쉽게 빠지면 안 되겠지 쉽게 빠지면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되겠지 그럼 저 어디 기계로 가고 박나라 저희도 박지는 않아 봐 망치로 뚜지르 박지는 못할 거 아이가 앵커볼트라서 드릴로 한 번 뚫고 그 안에 시멘트 콤프레이트 뚫을 때 이제 몰프림에서 뚫는 거고 그게 기계로 가지고 와서 뚫어야 되는 거네 처음에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팔 힘도 엄청 좋아야 되겠네 다리 힘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다리 힘으로 올라가요 응 아 그래서 장단지가 끌어놓으니까 완전히 근육 장단지가 완전히 근육 빼이네 가지용이라 원래는 힘이 없는데 가지용이라 여기서 추락하면 거의 추락하면 거의 죽는 거 아이가 근데 무릎이나 팔꿈치 저런 데 뭐로 보호대로 해야 혹시 안전한 거 아이가 가벼워야 올라가는데 가벼워야 올라가는데 가벼워야 올라가는데 그래서 또 물에 뭐가 많으면 되게 불편해서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 해서 우와 문제증 발견 왜 일단 완전까지 너무 먼저 홀드가 없다 야 아니 오빠 그냥 거기서 하면 될까? 지금 퀵 걸어놓은 데다가 오른발 후건치고 살짝 위로 올라서 그 정도만 해도 될 거 같은데 그 정도가 못할 거 같은데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벽에 기대듯이 다리만 올려서 살짝 서 어떡해 엄청 같은데 어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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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손 있는 데다가 다리를 올려 오른손 있는 데다가 오른 다리 잠시만 찾아올게 없다 뭐 질 데 없는 거 같다 오른쪽이 다 있는 거 아예 올라서지는 못할 거 같은데 온 거 같은데 뒤로 가버리면 떨어지면서 죄송하게 걸려서 딱 허리 끊겨 버렸어 서주에서 약간 늘어나가는데 미치자이가 허리가 끊겨 버린 절단살이 더운 그렇게 되는 거 미치자이는 발 여기 없네 아니 안 달린다 왼발 올리면 안 되나? 왼발 올리면 별로 무서워요 아니 오빠 봐봐 왼발 올리고 오른손으로 아 왜 아 오른발 올리고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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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떼고 하하하하 왼손 푹시하고 오른발 올리고 하면은 그냥 바로 다일 거 같은데 아 홀드 마지막 클릭스야 이거 그러니까 그 홀드를 지지 말고 마지막 골트 있는 위치에서 이거야 뒤로 오잖아 배아 빼고 뺄게요 네 자 텐션 갔어요 오빠 내려오지 말고 옆으로 가야되는데 어 여기다 빼고 어른밤 이동 이동 네 다시 다시 빨리 펜션 펼션 하하하하 파 1 파 손희도 들고 아 야 펜션 주세요 오악 그만 막 달라고 앞으로만 가자 안 풀고 하 krynt 그게 이제 다흘라 내려오는기입니까 네 지금 해수하면서 내려와야 하셔가지고 다섯 진지마요 와 여기 돌이 많구나 진짜 저거 정말 많구나 그거 다 진흙이다 조심해라 웬만해 퀵 비는데 왜 저렇게 꼼꼼하게 밑에 하나 더 배 앞에 무릎에 무릎 쪽에 아 무릎이네 아 이쪽에? 응 텐션 들어가는 갑니다 어 텐션 들어가는 거 맞죠? 맞지? 아 내려온다 네 자 텐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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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 좀 해가 군대가서 욕에 훈련 받으면 쉽게 바꿨다 아 군대에서 해보고 군대에서 해보고 여기가 더 관심사지 저도 군대에서 해보고 군대에서 해보고 군대에서는 근데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와이어 와는 누가 하라 소리도 아는데 하는 맞습니다 진짜 군대에서 하기 싫은데 검사시키면 다 싫어 텐션 텐션 대단하다 아유 나도 젊으시면 좀 해보면 싶으면 텐션 텐션 아 텐션 아 진짜 무섭다 아 진짜 무섭나 아 진짜 무섭나 아니 형 그거 무슨 걸 왜 해 모르겠어요 제가 날아주지 모르겠어요 세터쟁크를 하면 안되지 아 그거를 아마 취급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봉급증서를 매일 하려고 하면 한 1년 하고 나면 안할께요 제가 봉급여야 되죠 취급이잖아 취급이요 취급이요 취급이 제가 센터장이예요 근데 무섭다고 센터장이 무섭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무섭다 이렇게 하면 제 주종목이 아니라 저 보니까 테레이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텔시 시비급이 될 것 같은데 주름이 어 어 어 어 어 어